노래가 근데 노래가 퀴즈 땀어 퀴즈 땀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오늘 저희 고등학생인데 저희 몇 살이에요 오늘? 중학교 1학년 제 얼굴을 보고 몇 살 같은지 어? 진짜 양심을 우리는 너희를 우물우물 씹어먹어버릴거야 우물우물 씹어먹어버릴거야 우물 전재혁 오? 기선제혁하고 넘었어요 안 돼 안 돼 위험해 거기까지 굴려주세요 우미 공격해 공격해 옆에 공격해 옆에 공격해 공격 들어가요 자고 자고 공격해 여신은 최혁입니다 와 기선제혁 적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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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의 최대 강점은 뭡니까? 바로 깨뻐요 깨뻐요 어우 그렇죠 저는 저걸 본인 입으로 생각하셨죠 아이돌 권아 무리하지 말고 딱 1분 30초만 해 오케이 시작 엔딩 표정 갑니다 엔딩 표정 갑니다 엔딩 표정 갑니다 무표정으로 끝내실거에요 지금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자 엔딩 그 표정으로 갑니다 엔딩 못생겨서? 못생겨서? 충격적인 엔딩입니다 충격적인 엔딩이에요 문제 나갑니다 어? 자 저희는 저희는 자꾸 PD님이 규리언니 쳐다본다 그래가지고 그냥 규리언니 쳐 봤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색 옷 입었던 게 기억이 나 랜이 그 힌트를 얻고 기억을 껴 맞추는 느낌인데 맞아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? 왜 자꾸 보세요 지연이 보니깐 이렇게 조직스러워요 하나 둘 입 짧은 애님씨 탈락 입 짧은 애님이라고 했는데 입 짧은 애님이라고 했는데 입 짧은 애님 입 짧은 애님 입 짧은 애님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실패 황재석 선배님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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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재석 시작 하나 둘 셋 실패 아니 제가 했는데 아 왜 일어나가지고 헷갈리게 아니 지연 왜 1 하자마자 흰둥이 2 흰둥이 3 흰둥이 탈락 아 난 그래서 황잠이 자 하나 둘 셋 둘 셋 실패 실패 진짜 심하다 잘생기세요 여러분 진짜 심하다 근데 사진은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얘들아 심지어 너무 춥고 티셔츠를 입고 계시잖아 아니 죄송한다 지금 급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1위 팀에게 여쭙겠습니다 자 200점 걸고 도전해보시겠어요 솔직히 쿨하게 저희는 밑바닥부터 올라왔지만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그래 맞는데 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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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제가 미안합니다 우물 아 한 번만 더 쳤어 2달 전에 단체로 포즈하는 부분 맞습니다 예 좋은 점이라고 자 100,000점 걸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거품이 쫙 빠지니까 이렇게 보이는구만 니들이 열리는 언니들 와 이거 무슨 냄새지 라테 냄새 라테 냄새 너 뭐라 했냐 저희는 그럼 동생들 가겠습니다 어린 게 힘이다 나이가 깡패다 나이가 깡패다 나이가 깡패다 너 뭐라 했냐 7 8 진짜 못하는데 아니 그만 혜연이가 조금 낭났다 3개 3개 3개는 할 줄 알았지 3개 3개 아니 아니 4개 4개 이렇게 시작했어 나한테 줄 것 같아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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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물 너무 바쁘다 2대 나를 1대 2대 1대 아파 아파 으하 으 으으 으하 으하 엉렁으로 으으 아 진짜 제대로 안 해 계속 바꿔 아! 아! 쭈기 찐한숨! 쭈기 짱이다 진짜. 휴지에 운동 시키는 거 아니냐. 휴지 너무 없네. 휴지가 되게 서연이처럼 놀러가. 에. 갑니다. 수현아! 다녀온 것인가요? 아우 시끄러워! 배가 좀 살짝 싫어오 수도 있어요. 배가 시려운 건 뭔데. 자, 박지원 선수. 벌자 더럽게 나가는데요. 네, 벌자 필링이 좋지 않죠? 네, 반대로 넣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4년 동안 기다려왔다, 이 날을. 쏠 수 있어! 제일 연장자죠? 이제 은퇴라 하자고. 마지막 게임이라고 하죠, 마지막. 오늘 은퇴 무대라고 하셨는데. 센터리, 하지만 새로운 선수예요. 자, 마지막. 오늘 더 이상 해달라고 안 할게. 뭐라고 했지? 제발 그만해. 참 무서워. 서로한테 어울리는 강도 하나씩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가요? 화장품이죠? 무슨 화장품이야? 그 라트로지나. 뉴트로지나. 라트로지나. 큰일 났다. 유산균? 아. 범윤리. 아, 아이들이랑 같이? 언니가 약간 아기인 거야. 약간 마데카술이라는 거야? 간지러워요. 소연이는 평소에 이렇게 급체를 많이 하니깐. 개비, 개비스. 나는 목걸이? 지연아 지금 그런 느낌 아니야. 그러면 나는 이가 찜 찐, 이가 탄. 아경이는 피스 광고 이런 거. 피스? 갑자기 하나 먹어볼까? 그런 거 같아. 아휴, 좀 그냥 먹어야지 어떡해. 나 그림 무슨 일이야. 아님 나 자고 있을까? 아 어쩜 좋아. 어? 혹시 웃기게 패러디해도 웃기겠다. 자, 영감. 그럼 자가. 응. 응. 맞아. 반응해요, 이거. 임희연 선배님은 작은 걸 먹었지만 나는. 그 딸기 썩 그거처럼 해줘. 아니, 흔들진 않았어. 아, 죽어. 진짜 웃지 말고. 아니, 감독님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야? 아! 죄송해요, 다시 할게요. 저 소리 들어가지 않았어요? 덕수야. 넌. 넌. 정말. 정말. 아, 싫어. 왜 웃지 마요? 나 지금 눈 감고. 아, 나 지금 눈 감고. 채로몬이 나가는 거 보면 안 돼. 채로몬이 나가는 거 봐준데 못 참겠어. 채로몬이 있다. 없다. 아니면 어떻게 안 될지. 다. 아리디 액션. 킬 Ent 유행 JONI 부드럽고 친한 정... 야! 야야야! 부드럽고 친한... 아 지금 왜 이래? 아 나가 이 새끼... 왜? 채널 날. 약간 그거 어때? 빠.. 빠처럼. 건배. 야! 뭐야? 아직 안 나갔지 이거? 없애주세요 이미 끝났다 언니 잘한다 아니 뛰어오는데도 이렇게 뛰어 일어나 할아버지 옆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? 그러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? 도착하셨답니다 소장님이 아닌데 약간? 정답 왜 고퀄리티야 짜증나게 의한이 의한이 아니 하영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 의한이 의한이 당장 진행 의한이 당장 진행시켜 의한이 당장 진행시켜 의한이 당장 진행시켜 의한이 당장 진행시켜 안녕하십니까 채널9 9시 언저리 뉴스 앵커 이채영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미스나이의 이채영 되게 지갑같아 네 프로미스 나이네 이채영 제가 약간 맥질이라 오삼불고기만 먹어도 소액 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삼불고기가 전혀 맵지 않았어요 엄블리버블 계속해서 새로운 제보수 기대해주세요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 프로미스 나인의 사물묘사 성대모사의 달인이죠 어 이거 어디 봤는데 기린이잖아 이거 소름 끼치는 비주얼 어떤 순간에도 그림이 되는 멤버죠 나경씨가 멤버들과 소중한 약속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쩌고 다음 대사 좀 해주세요 이번 활동을 끝내고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도를 제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도를 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차분해지고요 더 차분해지신다고요? 아 자꾸 할아버지가 겹쳐 보여서 웃음이 끊이냐는 차분해지는데요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 먹어 exhib